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1접구와 2접구가 모두 쿠션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접시 되돌아오기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치는 사람마다 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거고 시스템도 있을 거고 한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두께가 정확해야 된다. 당점이 정확해야 된다. 이런 거 둘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속도만 빠르면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확률 높은 방법이고 이렇게 속도를 이용하는 공일수록 대대를 처음 쳐보시거나 얼마 많이 안 쳐보신 분들은 모른다. 되게 예민한 배치인 줄 알고 굉장히 정밀하게 정교하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시타 화면 보기 전에 광고 한번 보고 바로 시타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타 화면 보기 전에 광고 리스타 sen축을 찾아뵙겠습니다. 음랫도ye 랫도록 이 KIB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접시입니다 되돌아오기 라고 하죠 그런데 특수한 케이스 1접구와 2접구가 전부 쿠션에 가까울 때 요렇게 생긴 공 요렇게 생긴 공을 만나면 보통 이제 되돌아오기 시도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렇게 돼도 어? 되돌아오기를 시도해야겠다 혹은 요렇게 돼도 어? 되돌아오기 시도해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렇게 돼있으면 되돌아오기 시도하기를 많이들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빠져본 기억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한번 쳐보면 요렇게 빠져본 기억이 많기 때문에 아 2접구가 요만큼만 빠져있었어도 내가 시도하기 굉장히 편안한 공인데 살짝 부족해도 맞고 넘쳐도 맞고 아무렇게나 쳐도 맞는 공 요렇게 부족해도 맞고 바로도 맞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아 뭔가 맞추기가 어려운 굉장히 절묘하게 두께 당점을 컨트롤을 해서 쳐야 될 것 같은 회전을 줄여서 치면은 쓰리 쿠션이 안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를 얇게 요렇게 절묘하게 쳐야지 맞을 것 같아서 많이들 시도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치면 괜찮은 득점 확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타를 보여드릴게요 자 특점이 됐죠 지금 제가 굉장히 두께를 절묘한 두께를 맞춘 게 아니라 절묘한 당점 조절을 한 게 아니라 밀림의 성질을 살렸을 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께의 당점을 정해놓고 단쿠션 방향으로 칠 거죠 단쿠션 방향으로 칠 거지만 이 공을 천천히 치게 되면 단쿠션 쪽으로 계속 가려는 힘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입사각과 회전량에 의해서 3쿠션이 혹은 4쿠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착지가 입사각과 회전력 이 두 개의 조합으로 결정이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노란공에 맞을 때까지 유지를 시키면 노란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게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막고서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공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설계 자체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부장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접구는 이렇게 코너에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1접구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수구가 1접구를 막고 코너로 방향성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코너로 갈 수 있는 두께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1접구를 막고 코너 쪽으로 공을 꺾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은 절반 두께 정도만 치면 코너 쪽으로 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절반보다 조금 더 얇게 치면 코너로 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절반보다 조금 더 얇게 더 얇게 한 4분의 1 두께 정도 치면 코너로 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8분의 1 두께를 치면 코너로 꺾을 수가 있죠 그 두께를 처음으로 잡는 겁니다 두께를 코너로 가는 두께 내가 천천히 쳤을 때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두께를 잡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당점 당점은 적당한 밀림과 적당한 역회전이 들어갈 수 있는 당점 지금 여기 표시해 드리는 이 당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구가 코너에 맞았고 맞자마자 투쿠션 맞았고 그 상태에서 역회전이 살아있고 밀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쿠션으로 붙어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설계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 한번 쳐볼게요 지금 수구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다 놔두고 쳐볼게요 지금도 코너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있죠 반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느렸으면 튕겨 나갔겠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쿠션으로 붙어서 올 수밖에 없다 이 단쿠션 쪽으로 밀리는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놔두고 쳐볼게요 지금은 한 절반 두께 정도를 쳐야 코너 쪽으로 꺾일 것 같아요 당점은 계속 똑같습니다 바운딩 타버리죠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두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을 때도 되나요? 되죠 이렇게 있으면 절반보다 조금 얇게 여기 있으면 절반 조금 얇게 당점은 고정 바로 되죠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절묘한 두께와 절묘한 당점 컨트롤이 아니라 속도만 올려주면 두께는 코너로 가는 방향성을 줘야겠고요 최대한 원투 쿠션이 빨리 맞게끔 하는 게 포인트고 당점은 적당한 밀림과 적당한 회전만 있으면 그리고 속도가 추가되면 무조건 벽으로 붙어서 온다 라는 게 오늘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배치 이렇게 되면 지금 절반 두께를 줘도 코너 쪽으로 방향성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절반 두께를 쳐도 코너에 맞는 게 아니라 코너 쪽으로 못 들어가죠 그럼 이 공을 끌어서 쳐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은 코너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튕겨 나오려는 힘 혹은 밀림이 없어지는 정도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내가 절반 두께를 쳐도 코너로 방향성을 못 주겠어요 이럴 때는 이제 당점을 더 올려줘서 밀림이 더 남아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는 어중간한 회전과 어중간한 밀림을 줬다면 지금은 확실한 밀림을 주면 됩니다 확실한 밀림으로 당점을 바꿔주면 이런 것도 득점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공을 아무리 두껍게 세게 쳐도 이렇게 가겠죠 코너 쪽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겠죠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밀리는 힘이 빨리 없어지겠구나 밀리는 힘이 남아 있어야 노란 공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아주 극상단의 역회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코너 쪽으로 방향성을 못 주면 그만큼 밀림을 크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배치는 코너 쪽으로 방향성을 줄 수가 있죠 저는 단쿠션도 맞출 수 있어요 살살 쳐서 단쿠션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께 딱 코너 쪽으로 가는 두께 잡고 어중간한 역회전과 어중간한 밀림을 속도를 더해서 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공이다 그럴 수 없는 경우 코너 쪽으로 방향성을 줄 수 없을 때는 부족한 만큼 밀림을 더 채워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장 쿠션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치 만났을 때 방향성을 코너로 주고 속도를 올려준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